0274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bgf입니다. bgf 은 은 동산은 1990년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편의점 체인화 사업을 목적으로 1994년 보광 cbs 사업부에서 별도법인 보광회미리마트를 설립한 bgf그룹에 속한 계열 회사로서 현재 7개의 계열 회사가 있음. 이 중 상장회사는 한 계사이며 비상장회사는 6개사임 주요 수익은 브랜드 사용 수익, 업무용역 제공을 통한 경영지원 용역 수익, 종속회사 등으로부터 수튀하는 배당금 수익 및 임대 수익임. 기업개요 대시 2017년 11월 지주사체제를 위해 투자사업 부문에 주 bgf 존속법인 와 편의점 사업 부문에 주 bgf 리테일 신설법인 로 인적 분할하였음 대시 분할 신설기업인 주 bgf 리테일은 편의점 체인화 사업을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1위의 편의점 전문 유통기업인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광고 및 화물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주 bgf 네트워크와 고기능성 폴리머칩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bgf 에코머티리얼즈 등을 보유 재무 대시 상표권 배당금 등 투자 부문의 수익 증가와 함께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연결 편의 표과 등에 힘입어 외형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 대시 매출 급증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환급에도 무형 자산 손상 차손 및 중단 영업 손실 반영 등으로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신규 자회사를 통한 산업용 소재 밸류체인 확보와 bgf 리테일의 실적 호조에 따른 상표권 및 배당금 수익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지속할 듯 2023년 5월 15일 기준 장마감 bgf의 시가총액은 398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bgf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85위 입니다. bgf의 상장 주식수는 957167배가 흔한 주입니다. bgf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bgf의 퍼은 16.8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5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25배 165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6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6,8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6번지억원 379억원 61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9번지억원 360억원 262억원입니다. bgf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번지 60%이고 유보율은 1574.6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53이며 전일 대비해서 7.90-0.9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